쉬운 영어회화 세 번째 시간 필수 의문문 첫 번째 Are you? 자, 오늘은 가장 기본인 의문문인 Are you 의문문을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you는 외웠잖아요. 당신, 너, 당신은, 너는 이렇게 씁니다. 자, 예를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죠. 자, are는 뭐뭇입니다. 해서 비의동사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 의문문을 하면 당신은 뭐뭇인가요? 하고 묻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are you는 어떤 데 사용하는 의문문이냐? 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의 정체를 알고 싶다거나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싶다거나 그 사람의 성질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자, 너 정체는 뭐니? 너 상태는 어떠니? 넌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니? 하고 물어볼 때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기본형이니까 자, 쉽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체로 들어가 볼게요. 자, 수미가 왔어요. 수미. 자, 이 사람의 상대방이 수미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뭐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체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정체가 뭐다? 수미예요. 자, 이걸 확인해 보죠. 그러면 당신은 수미입니까? 자, 너 수미니? Are you 수미? Are you 수미? 하고 물어보겠죠. 자, 다음에 정체는 뭐냐면 자, 알고 싶은 정체가 A teacher예요. 선생님이에요. 자, 이 사람이 선생님인지 정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선생님입니까? Are you a teacher? Are you a teacher?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정체는 My team. 나의 팀입니다. 이 사람이 정체가 나의 팀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나의 팀인가요? 하고 물어봐야 되죠. Are you my team? Are you my team? 하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체는 더 맨이에요. 이 더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지칭할 때 가리킵니다. 더. 그 란 뜻이에요. 그 남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상대방의 내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정체가 그 남자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그 남자인가요? Are you the man? Are you the man? 끝은 살짝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상태로 가겠습니다. 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의 상태가 crazy, 미친 이런 뜻이에요. 자, 미쳤는지 물어보는 거죠. 당신 미쳤니? 너 미쳤니? 당신 미쳤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Are you crazy? 자, 이거는 해와차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말이 조금 미쳤니 해서 좀 이상하지만 너 제정신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해와차에서 많이 씁니다. Are you crazy?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상태를 물어보냐? alone, 혼자의, 혼자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혼자인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당신은 혼자입니까? Are you alone? Are you alone? 자, 상태가 혼자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상태를 물어보냐? 어떤 상태를 물어보냐? tired, 피곤한 상태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피곤합니까? Are you tired?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태를 나타낸 단어를 하나 딱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상태가 happy, 행복한이죠. 모두 다 알고 계신 단어일 거예요. 자, 행복한지를 물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Are you happy? 하고 물어보면 되죠. 당신은 행복합니까? 하는 거죠. 자, 점핑 하는 건요. 점프에다 ing를 써서 자, 점프하는 중인 상태가 점프하는 중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re you jumping? 하고 물어보면 되죠. 점핑을 넣어서요. 그죠? 뜻은 당신은 점프하는 중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말 상태를 나타내는 거 상태가 어떤지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성질을 물어볼게요. 자, kind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kind가 왔죠? 뜻은 친절한 입니다. 자, 상대방이 친절한지를 물어봐야죠. Are you kind? mind 당신은 친절합니까? 하고요. 자, 물어보고요. 자, 이번에는요. 성질을 나타내는 stro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어요. 자, 강한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강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성질이 Are you strong? 당신은 강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다음 성질은요. lazy예요. lazy. 게으른 이런 뜻입니다. lazy. 그죠? 자, Are you lazy?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당신은 게으른가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자, street. 엄격한. 자, 당신은 엄격합니까? Are you strict? Are you strict? 하면 엄격한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성질까지 나타내는 것을 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대방,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남자분, 다른 여자분에 대해서 그 정체나 상태나 성질을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 남자분이, 저 여자분이 뭐뭇인가요? 하고 정체가 뭔가요? 상태가 뭔가요? 성질이 뭔가요? 하고 물어볼 때 사용하는 거 역시 is he, he는 그는, she는 그녀는이에요. 그러면 그는 뭐뭇입니까? 하면 is he? 그녀가 뭐뭇입니까? 하면 is she?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먼저 정체를 물어볼게요. your mother, 너의 엄마, 당신의 엄마냐고 물어볼 거예요. 누가요? 여자분이요. 저 여자분이 당신의 엄마니? 너의 엄마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is she your mother? 이렇게요. is she your mother? your mother만 넣으면 돼요. 그녀가 당신의 엄마인가요? 이거죠. 정체를 물어보는 거 역시 뒤에다가 쏙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상태를 물어볼게요. 오케이? 자, 괜찮은 이런 뜻이죠. 근데 누가 괜찮냐고요? 그가요. 그가 괜찮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is he okay? 그렇죠. 자, 그는 괜찮은가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아셨죠?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본 거죠. is he okay? 하고요. 자, 다른 남자분의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남자분의 성질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bad, 나쁜, 성질이 나쁜, 성질이 나쁜, 그가 성질이 나쁜니?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is he bad? 그가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형 의문문을 갖다가 자, 지금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연습만 하시면 돼요. 이제. 자, 연습을 듣고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선생님인가요? 당신은 나의 팀인가요? 당신이 그 남자인가요? 당신은 혼자입니까? 당신은 피곤합니까?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점프하는 중입니까? are you jumping? 당신은 친절합니까? are you kind? 당신은 강합니까? are you strong? 당신은 게으른가요? are you lazy? are you lazy? 당신은 엄격한가요? are you strict? are you strict? 그녀가 당신의 엄마인가요? is she your mother? is she your mother? 그는 괜찮은가요? is he okay? is he okay? 그가 나쁜가요? is he bad? is he bad? 너 수미니? are you sumi? are you sumi? 당신은 선생님인가요? are you a teacher? are you a teacher? 당신은 나의 팀인가요? are you my team? are you my team? 당신이 그 남자인가요? are you the man? are you the man? 너 미쳤니? are you crazy? are you crazy? 당신은 혼자입니까? are you alone? are you alone? 당신은 피곤합니까? are you tired? are you tired? 당신은 행복합니까?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당신은 점프하는 중입니까? are you jumping? are you jumping? 당신은 친절합니까? are you kind? are you kind? 당신은 강합니까? are you strong? are you strong? 당신은 게으른가요? are you lazy? are you lazy? 당신은 엄격한가요? are you strict? are you strict? 그녀가 당신의 엄마인가요? is she your mother? is she your mother? 그는 괜찮은가요? is he okay? is he okay? 그가 나쁜가요? is he bad? is he bad? is he bad?